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상대팀 팬으로부터 인종차별 행위를 당했던 울버헴튼의 황희찬 선수가 자신의 SNS에 인종차별을 규탄했습니다. 황희찬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구단, 스태프, 동료, 팬분들 많은 응원 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같은 인간입니다. 성숙한 태도로 이 스포츠를 즐겨야 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또 이상 제 동료들과 후배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하며 규탄했습니다. 이어서 영어로 노트 레이시즘, 즉 인종차별에 반대한다고 적었습니다. 황희찬의 소속팀인 울버헴튼 구단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럽축구연맹에 이 사건을 보고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 피해 선수를 철저하게 지원하겠다며 모든 유형의 인종차별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